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대생명체로 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. 빨리! 아시아! 불타! 그래서 지금 넌 뭐야? 사람이야? 아니면 괴물이야? 백샤! 자연수 오랜만이야. 백샤! 내가 기억하는 그 이은혁 맞냐고. 신인류 괴물아 마줄락단다. 적은행 중 적은행 중 안 critic 막 시작할 때도 부산에서 찍었었는데 끝날 때도 부산에서 찍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 스태프분들도 감독님보다 너무 좋으셔서 좋았던 기억만 안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스위트홈 3 정말 재밌을 테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차연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